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적은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오시졌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어총취의 도우미 귀뚜라미가 함께합니다. 어제 들으셨던 뉴스의 복습입니다. 학내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홍콩 소식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호주에 이미 들어와 있는 홍콩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호주 소식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유학입니다. 호주는 중국이 홍콩의 안보법을 도입함에 따라 홍콩에서 온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콘 모리슨 총리는 미래의 학생들을 포함해서 호주에 이미 들어와 있는 홍콩 사람들이 영주권자가 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haven, a place, 어떤 장소죠. that is safe and peaceful. 아주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곳이죠. where, 그곳은 people or animals are protected. 사람이나 동물이 보호를 받는 곳. 피난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본문에서는 safe haven이라고 그런 표현이 쓰였고요. 흔히 들어보신 것은 아마 tax haven, 조세 피난처라고 하죠. 이 표현에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imposition, impose, 도입하다, 부과하다 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the act of introducing something, 뭔가 새로운 것, 뭔가를 도입하는 행위. such as, 예를 들 때 쓰이는 표현이죠. such as, a new law or rule or a new tax. 새로운 법이나 법령이나 규칙, 그리고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 도입, 부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ontroversial, causing, 뭔가 야기시키는 거죠. a lot of angry public discussion and disagreement. 아주 많은, 뭔가 성난, 공공의, 공공적인 토론이나 반대를 일으키는 논란을 야기한 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resident, a person, 어떤 사람인데요. who lives in a particular place, 어떤 특정한 곳에 사는 사람. or who has their home there, 그 특정한 곳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민, 거주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a person, 사람이죠. who is staying in a hotel, 호텔에 거주하는 사람. 투숙객도 resident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병원의 의사를 지칭한 말이죠. a doctor의 의사인데요. working in a hospital, 병원에 일한 의사죠. in the US, 미국에서요. who is receiving special advanced training. 특별한 고난도의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의사를 의미하죠. resident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resident는 동사, reside의 파생의 언어이고요. reside란 뜻은 to live in a particular place, 특정한 곳에 거주하다, 살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의미단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ustralia says, 호주는 말했습니다. It plans to give safe haven. 호주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To thousands of people from Hong Kong. 홍콩에서 온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following Beijing's imposition. 베이징은 중국을 대신한 말이죠. 중국의 도입 이후에 뭘 도입했습니까? over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law.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안보법의 도입 이후에. in the territory, 이 지역에 도입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란 것은 홍콩을 말하는 겁니다. The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aid, 호주 총리 Scott Morrison은 말하기를 He would make it easier. 그는 그것을 쉽게 만들겠다. 그것의 내용은 뒤에 나오죠. For Hong Kong people already in Australia, 호주에 이미 들어와 있는 홍콩 사람들이 To become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가 된 것을 쉽게 하겠다고. Including future students, 미래의 학생들을 포함해서 불명확하지만 앞으로 들어올 유학생들도 포함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또는 호주에서 지금 자녀가 낳아서 아직 학생은 아니지만 학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it, for, to 이런 구문의 형태인데요. 보통 it is difficult for me to study English 이런 문장에서처럼 it, for, to 주어가 긴 경우에는 it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 내용은 to 이하로 돌리는데 그것을 가, 주, 진, 주, 라는 그런 형태를 쓰이는데 본문장에서는 it이 make의 목적어죠. 그래서 가 목적어, 진 목적어가 되겠고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에 의해서 선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for, to 이런 구문의 형태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주에 이미 들어와 있는 홍콩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호주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ustralia says it plans to give safe haven to thousands of people from Hong Kong following Beijing's imposition of a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law in the territory. The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aid he would make it easier for Hong Kong people already in Australia to become permanent residents, including future students.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힘이 되는 여러분의 구독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